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왕초부분들을 위한 여행 영어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패키지 여행도 가족 여행도 몇 마디 할 줄 알아야 즐겁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 또 그리고 패키지 여행으로 아니면 개모임에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일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근데 정말 영어를 일절 못하시는 분들이랑 그래도 몇 마디 주고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랑 그 여행의 즐거움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요. 오늘은요. 완전 초보자분들도 여행 가셔서 몇 마디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장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1, 2, 3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대충 보면 영어 단어 몇 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여러분이랑 40개의 문장을 볼 겁니다. 처음엔 좀 쉽고요. 가액수록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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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지는데 다 필요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쉬운 문장부터 시작할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처음에는요. You're welcome 이라는 문장 나왔습니다. You're welcome 언제 쓰죠? 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welcome 이라는 단어가 우리 옛날 때 올림픽 할 때 Welcome to Korea. Welcome to Seoul.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88올림픽 할 때요. 네. 이 welcome 이라는 게 환영합니다. 환영하다 라는 보통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건 아니지만 그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 You are welcome. 당신은 늘 환영받아요. 언제 쓸까요? 네. 요거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대답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어줬다든지 아니면 호텔에서 문을 탁 잡아줘요. 다른 사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럼 그 사람이 Thank you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OK? 네. OK는 이제 올바른 대답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You're welcome 해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You're welcome. 좋죠? 그래서 별말씀을요. 천만해요 라고 해석 달아놨습니다. 고맙다고 하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아, welcome. 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있는 문장이요. I see. 이거 무슨 뜻으로 보이세요? 네. 요것도 제 강의에서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엄청 쉬운 문장입니다. I, 내가, see. 본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뜬 뭐라고 해놨군요? 뭐라고 해놨어요? 알겠어요. 그렇군요. 라고 써놨죠. 어? I, see. 내가 보는 거랑 좀 다른데요? 어, 맞습니다. 이 I, see. 라는 게 뭐냐면 누가 어떤 일을 설명해줬어요. 아니면 누가 어떤 걸 알려줬어요. 그때 우리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렇군요. 라고 알았어요. 라고 대답할 때 쓸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어, 딱히 영어로 떠오르는 게 없으시죠? I, see.에요. 어, 뭐 예를 들자면 여행 갔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줍니다. 아, 이거. 이 남산타워는요? 설명해줘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I, see. 알겠어요. 아니면 호텔에서 누군가 호텔 매니저 봐. 매니저가 이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때부터 이때까지 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요? I, see. 해주시면 돼요. 한국말로 아이씨. 어, 이건 비슷합니다. 그죠? 아이씨. 이게 이 말은 어디다 쓰느냐? 네. 알겠어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네. 알겠어요. I, see. 라고 해요. 자, I, see. I, see.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I, see. I, see.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영어를 설명해드려요. 아, 누가 땡큐라고 하면요? You are welco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I, see. 하시면 되고 정말로 유용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You are welcome. I, see. 둘 다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 첫 번째 문장. Sounds good. 이라는 문장 나왔어요. 아, 너무 쉽습니다.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쉬워요. 네. 이 Sounds good.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일정 같은 걸 얘기했을 때 어, 그거 참 좋네요. 같이 합시다. 좋아요. 어, 우리 저기 7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저녁 먹을까? Sounds good. 좋네요. 좋아요. 자, 사운드가 뭡니까? 여러분. 사운드 소리잖아요. 어, 사운드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떡해요? Good. 좋게 들려. 그만인즉슨. 좋다. 그렇게 하자. 좋아. 라고 하는 어, 동의의 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좋네요. 우리 7시에 레스토랑에서? 좋아. 우리 내일 영화로 보러 갈까? Sounds good. 야, 우리 저기 방문할까? Sounds good. 여행가서 참 많이 쓰실 수 있고요. 따라해볼까요? 어, 좋네요. Sounds good. Sounds good. 그러니까 네가 한 말 그거? 사운드 좋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요. Wait a minute. 나와 있습니다. 어, 잠깐 기다려달라는 뜻이고요. Wait은 기다리다. 그리고요. Minute 하면 1분, 2분, 3분 하는 그 분의 단위예요. 앞에 어가 붙였으니까 Wait a minute. 1분만 기다려. 이 말인즉슨 딱 1분이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Wait a minute.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잠깐 기다려주실래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은요. 여기까지 완전 쉬워요. 완전 기초, 그죠? Not bad.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B-A-D, bad 하면 뭐죠? 어, 침대인가요? 침대는 이제 B-E-D이고요. B-A-D, bad는 나쁜이에요. Not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있잖아요. 진짜 좋으면 우리 와, 좋아. 어, 라고 하죠. 나쁘면 아, 나빠. 근데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때 나쁘진 않네.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있죠. 어, 거기 가봤더니 어때? 아, 그거 나쁘지 않아. 그 레스토랑, 그 식당 가봤더니 어때? 뭐, 나쁘지 않아. 여기 호텔 어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라고 표현하실 때 그냥 Not bad. 아니면 앞에 It's 붙여주시면 돼요. It's not bad. 별의 나쁘지 않아. 그죠? Not bad. 까지 배워봤고요. 그 밑에는요. You first. You first. 우리가 문이 딱 있어요. 그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눈치 볼 때 있어요. 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 그럴 때 먼저 하세요. You first. 제일 쉬운 게 You. 당신, first. First 하면 뭐냐면 먼저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게 원래 이제 영어에서 숫자를 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One, two, three, four, five 가는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라고 해서 순서가 있는 거 1등, 2등, 3등, 4등, 5등 요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거기 나온 first에요. 당신이 첫 번째야. You first.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You first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지나가세요. 먼저 하세요. 라는 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말 You first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부터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죠. 예, 쭉쭉쭉 길어질 건데 첫 번째 문장은 I'll take it 이라는 문장이에요. 자, take는 어떤 걸 취하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ake의 뜻은 원래 많이 있어요. 한 40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take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뭐 여기 있는 거 내가 이렇게 take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쪽을 취하는 느낌이 take가 되겠고요. I will I will 이거는 줄여서 I'll I'll 이라고 말해요. I will will은 미래를 나타내죠. I'll take it 하면 뭡니까? 내가 그거 취할게요. 누군가가 뭘 상점에 갔어요. 이건 상점에서 써요. 상점이나 내가 어떤 걸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 막 몇 개의 안경닦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이거는요? 천원자예요. 이거는요? 천오백원인데 기능이 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 이걸로 주세요. 합니다. I'll take it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어, 딱 뭔가 그것이 보이거나 누군가 그걸 설명해줬을 때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쇼핑할 때, 그죠? 그걸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음, this one? 음, I buy 이렇게 하지 마시고 I'll take it 그걸로 할게요. 그거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I'll take it I'll take i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How far is it?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how far 하면 얼마나 멀어요? 라는 뜻이에요. Is it 거기 얼마나 멀어요? 어디까지 가는데 어, 그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멀까요?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샥샥샥샥 잘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그냥 물어보고 싶을 때는 거기까지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How far is it? Far이 먼 이라는 뜻이에요. How far 얼마나 먼가요? Is it 이라는 뜻이고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How far is it?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요?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0개의 문장을 배우는데 이 중에서 7개에서 8개만 내 걸로 만들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40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죠? 그래서 아, 너무 어려워. 못 쓸 것 같아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음, 모르겠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 외워야지 40개 하면 금방 포기합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친절한 영어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 7권을 가지고 유튜브 말고 별도의 사이트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380개의 강의가 이미 올라가져 있고 영어를 전혀 잘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커리큘럼이고요.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영어 발전됐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중에 후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히 읽어드리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친절한 영어 교실 4권, 184강 공부 중이에요. 아, 벌써 여기 7권 중에 4권이나 오셨다고 합니다. 강의 듣고 책으로 복습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노력하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조급증 없이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책으로 공부하는 게 뭐가 좋냐면 한 번 공부를 다 해요. 그럼 좀 까먹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책을 잠깐, 잠깐 5분만 봐도 옛날 때 배운 거 다 기억이 나죠. 그죠? 강의를 들을수록 이지쌤과 제이미쌤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는지 느껴지기에 다시 한 번 감사, 다음 장이요. 인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처음에서 배운 것들, 중요한 것들은 뒤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에 늘 기초부족으로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영어 교실로 기초를 다지면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니까 절로 이해가 되신대요. 원래 유튜브만 보셨을 땐 잘 이게 무슨 말이지 하셨는데 이거 보고 이제 배경 지식을 들으시고 나니까 유튜브도 이해가 되더라. 작년에 강의 들을 때랑 너무 달라요. 이 좋은 친절한 영어 교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홍보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다는 거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요. 진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내가 기초가 부족한데 어디서 공부하면 될까라고 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저기 학원 가도 몇 번 수업하면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대로 날라가 버리죠. 인터넷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밖에 답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유료 강의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이요. Can I try this on? 요거는 여기서부터 또 안 쉽죠. Can I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Try this on. 이라고 해서 디스를 빼고 try랑 on만 남겨주셨으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Try on. Try this on. 그래서 try on 하면 어떤 거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가서 쇼핑하러 가서 옷을 산다. 라고 하면 요 문장 알아두셔야겠죠. Can I try this on? 이거를 내가 try on. try on.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거예요.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Try this on. 이거 제가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좋습니다. 쇼핑하실 분들은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요.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a new one? 자 보통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라고 물어보려면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 너 갖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 Do you have?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Do you have any? New one. A new one. 새로운 one. 것. 아 이거 맘에 들어. 근데 아 이거 진열품이라서 싫어. 새 거 갖고 있니? Do you have a new one? Do you have a new one? 이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장은 쇼핑하실 분들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It's alright. 이랑 그 밑에 I don't like it. 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두 문장 다 너무너무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It's alright. 괜찮아요. 라고 해석을 해놨죠. 이거 어떨 때 쓰이냐면 내가 어떤 걸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오늘 계란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메뉴는 안 되고요. 이것만 돼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이거 먹을게요. It's alright. 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디 갔는데 죄송한데 지금 온수가 안 돼요. 한 3시간 동안 온수가 안 돼요. It's alright. 그거 뭐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쓰일 수 있는 문장이니까 얼마나 자주 쓰이겠습니다. 그쵸? 뭐 여기 좀 젖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It's alright. It's alright.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이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그냥 우리가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면 I like it. 나 그거 좋아요. 싫으면요. I don't like 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이 중간에 있는 don't 표현하실 때 I don't like it 이라고 해서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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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는데 그거 뒤에 있는 t는 좀 빼주시고 돈만 해주세요. I don't like it.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원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거 누가 이제 뭐 제안을 하거나 어떤 걸 권했을 때 아 나 그거 별로 그거 싫어요. I don't like it. 나 그러는 거 싫어요. 그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첫 번째 문장 I hav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 가실 때 꼭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reservation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reservation 보면 너무 단어가 길어서 아 나 초본데 모르겠어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reservation은 예약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예요? 예약 그래서 여러분 해외 갈 때 비행기표 예약하셔야 되죠? 또 호텔도요? 예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가면 식당이든 호텔이든 예약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내가 딱 갔는데 날 잘 못 알아봐줘요. 나 여기 예약했어요. I have a reservation. 나 예약했어요. 예약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I'll come back later. 라는 표현이에요. 자 come back. 뭡니까? 가수들이 예전에요. 요즘에는 가수들이 그런 말 진짜 잘 안 쓰는 건가? 제가 가수를 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가수가 있으면 예를 들면 서태지가 딱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일집을 내고 활동을 한 3개월 하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또 음반 준비를 하다가 다시 나오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come back 이라고 해요. 그죠? 그 가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come back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옛날 때 그 서태지 노래 중에서 you must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you must come back home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come back home 뭐예요? home 집으로 come back 돌아오라. 아 원래 있던 자리로 어딘가 갔다가 돌아오는 걸 come back 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죠? I'll come back 나 돌아올게 later 나중에 돌아올게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가 가게 가서 뭐 막 삽니다 사다가 아 됐어 하고선 다음에 또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공수표일 때도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평생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갈 때도 있죠? 뭐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나중에 다시 올게요. 뭐 상점뿐만 아니라 뭐 가게에서도 가게 똑같은데 상점이랑 가게랑 똑같은데 상점 또 뭐 뭐 있죠? 어떤 서비스 바에 들 수 있는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나중에 다시 올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I'll come back later I'll come back later 나중에 또 올게요 다음번이요 다음 장이요 자 요것도 이제 좀 쇼핑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외국 나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Buy one get one free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말로 한다기보다 눈에 많이 보여요 쇼핑몰 같은 데 가면 buy one get one free 라고 많이 써 있어요 buy 삽니다 원 하나를 사면 get 얻어요 원 하나를 어떻게 해요 free 공짜로요 한국말로 하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다가 buy one get one free 라고 써있으면 아 이거 원 플러스 원이다 지금이다 사야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자 제가 오늘 그 여러분께 짧은 문장을 설명드리느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원래 우리가 어떤 명사 이름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그 명사가 몇 개 있는지를 반드시 특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거 앞에 어가 자꾸 붙는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명사가 하나 있다 나중에 제가 수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어 그렇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있고 좀 세기가 단위를 세기가 좀 애매한 거 있죠 물 공기 이런 건 그죠 그런 거 앞에는 some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좀 좀 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have 제가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Some water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인즉슨 물 좀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돼요 식당에서 식당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목마르실 때요 물 좀 주실래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아 이거 외움직한 문장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어 다음 장 첫 번째 문장도 꽤나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여행을 간다면 어 꼭 한번 외워서 써보고 싶은 문장이에요 뭡니까? Could you take a picture 원래 더 길어요 사실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나 내 사진 좀 찍어줄래? 근데 뒤에 있는 of me 날렸어요 간단하게 그냥 Could you 내지는 Can you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거예요 Can you 편하시면 Can you 하세요 Can you 해줄 수 있어? Take a photo 그냥 사진 찍다 라는 말이 take a photo 내지는 take a picture 예요 그죠? 그래서 Can you Could you 붙이고 그냥 take a picture 해주시면 땡이에요 저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어디 갔습니다 하 멋있어요 사진 찍어주실래요? 어떻게 그냥 사진기 들고 이러면 물론 알아듣겠죠 하지만 멋있게 Can you take a picture Can you take a picture 내지는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그죠? 쉽죠? 안 쉽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Could you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좋아요 그 밑에요 We are sold out 우리 가끔 간판 보면 가게 가다가 간판이 아니죠 가게 앞에 이렇게 안내판 보면 sold out 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다 팔렸다는 이야기에요 다 팔려서 우리 재료가 소진됐어요 매진입니다 sold out 이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직원이 we are sold out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sold out sold out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sold out은요 매진이라는 뜻이 되겠구요 다음장 가보겠습니다 다음장이요 자 그 다음장 보면요 Can I have your name 이라고 하는 문장이 되었어요 네 Can I have는요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요 Can I have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좀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인즉슨 상대방이 내 이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좀 알려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Can I have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이라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내 이름 I am 뭐 John I am Lee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주시면 되겠다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은요 Can we sit outside? Can we sit outside? 라는 표현인데요 Can we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Sit 앉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요? outside 밖에 앉을 수 있을까요? 날씨 딱 좋은데 좋을 때 밖에서 식사하시면 밖에서 커피 마시면 좋으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sit outside 밖에 앉는다 sit outside 그 앞에다 Can we 붙여서 Can we sit outside? Can we sit outside?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이요 Let's split the bill 요건 이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면 나중에 찾아와서 보실 수도 있어요 Let's split 어려운 단어예요 split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The bill 뭡니까? bill 내지는 check 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산서죠 체크 내지는 빌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계산서 반으로 나누죠 어떻게 반으로 나눕니까? 이렇게 쫙 손으로 찢을까요? 그거 아니죠 네 계산서를 100달러가 나왔으면 50달러 50달러 이렇게 반씩 나눠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Let's split the bill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밑에 Make that too please 자 우리가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보니까 앞에 사람이 되게 맛있는 걸 잘 주문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똑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외우실 정도로 중요하신 표현은 아니에요 Make that too please 느낌을 알아보시면 돼요 Make 만들어 that 그거 to 두 개로 만들어줘 please 어 앞에 사람이 주문한 거니까 어 그거 두 개로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어 앞에 사람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는 내 걸로 주시오 같은 걸로 만들어주세요 Make that too please 라는 표현도 사실 종종 많이 쓰는데 어 우리는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보면요 길 물어봐요 어디있나요? where is 뭐가 어딨냐고 물어볼 때 제일 쉬운 거 where is 되겠죠 where is a drugstore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네 제가 목욕에 자꾸 가냐면 어 마스크를 쓰고 또 막 손 세정지 막 해서 감기가 거의 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지난 2년간에 근데 제가 지금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온돌이 없어서 라디에이터 막 뗍니다 벌써 감기를 한 두 달 만에 두 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이 굉장히 많이 건조한 상태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where is a drugstore 이렇게 아플 때 보통 우리 여행 갈 때는 약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약 없으면 어 drug 하면 약이죠 이제 사실 약보다는 마약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친숙한 단어는 drug 약을 파는 store 가게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drugstore을 써놨고요 아니면 약국 pharmacy 라고 한다는 아십니까 네 그거 둘 중에 하나 쓰셔서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where is a drugstore 약국 어디 있나요? 우리 장소 물어볼 때 where is를 물어봤었다 그리고 그 밑에요 how do I get there? 요것도 사실 내가 영어 수준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내가 어떤 장소를 물어봤어요 경복궁 어디 있나요? 경복궁이요? 저쪽에 있죠 그럼 우리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방법을 물어봅니다 걸어서 몇 분 걸리는지 아니면 택시를 타야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how do I get there? get there 뭐였죠? get get이 어떤 걸 얻다라는 뜻인데 뒤에 장소가 나오면 도착하다 그죠? get there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how do I get there? 거기 내가 어떻게 가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처음에 막 you're welcome 이런 거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거 들으시면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뭐 들어 두시면 단어라도 좀 익숙해지시는 게 아주 중요하실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요 can I get a discount? 이거 뭐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문장이죠 can I get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뭐요? discount 할인 좀 얻을 수 있을까? discount 한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discount 해달라 좀 discount 좀 해줘요 discount 할인이에요 그래서 저 너무 비싸고 할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n I get a discount? can I get a discount? 그죠? 외국 가서 물건 사실 땐 깎아야 제맛이죠 그 밑에 I have a coupon I have a coupon 여기 나와 있는 쿠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쿠폰이에요 뭐 할인 쿠폰 같은 거 있으면요 쿠폰 있어 I have a coupon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I have a coupon까지 배워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can I get a refill? 나왔어요 우리 전장에서 봤던 can I have a discount? 랑 똑같아요 그죠? can I get can I have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늘 이 문장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뭐 있어요? can I have some water? 아까 배웠죠? 그죠? 또 can I get a discount? 또 배웠습니다 여기서는요 can I get a refill? 나와요 내가 여행을 간다 라고 하면 can I have 내지는 can I get 그죠? 잘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리필 뭡니까? 예 여기 뭘 받아왔어요 이걸 다 마셨어요 그러면 저기 리필 좀 해주세요 물 좀 더 주세요 아니면 여기 저기 콜라 더 주세요 아니면 여기 뭐 장국 있죠? 장국 좀 더 주세요 라고 리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can I get a refill? 되겠습니다 그죠?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그 밑에요 when is the next bus? 라는 표현이 있어요 when은 뭘까요? when은 언제예요? 에요 완전 초보자분들은 이런 문장 쓰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 영어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쓰실 수 있겠죠 when 언제입니까? when is the next bus? the next 그 다음 bus 버스는 when 언제예요? 다음 버스 언제예요? 그죠? 버스에서 지나갔나 봐요 다음 버스 언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is this sit take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앉고 싶을 때 그 가장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문장은 이거예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여기 옆에 의자가 있어요 can I sit here 내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쉬운 문장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 is this sit 이 자리가 taken 이라고 하면 차지된 어 이란 뜻이에요 누군가가 요거 taken take 아까 뭐 있죠? 내 쪽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취해진 건 상태인 건가요? 누가 여기 앉아있어요? 라는 표현이 is this sit taken 이고요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seat는 sit 말 그대로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좌석을 sit 라고 해요 반대로 내가 앉다 라고 하는 동사는 sit sit 라고 해요 그죠? 좀 차이가 있다 앉는 거는 sit 여기 나와있는 그런 좌석 같은 건 seat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요 where's the fitting room? 여러분 fitting room 뭐죠? 한국에도 fitting room 많습니다 네 fitting room은 내가 이거 아까 있었죠 can I try this on? 배웠습니까? try on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려면 탈의실에 가야겠죠 fit 이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fit 할 수 있는 방 그걸 fitting room 한국말로 뭐 탈의실 정도 되겠죠? fitting room이 어디있나요? 쇼핑 가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 탈의실 fitting room 어디있어요? where's the fitting room? where's the fitting room?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에 처음에 어려운 문장 나와요 how long does it take? 이 문장은요 우리가 영어를 꽤나 오래 배우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힘든 문장입니다 하지만 활용 빈동 굉장히 높고요 이 문장이랑 비슷한 것 문장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장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강의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요 외우세요? 네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는 뜻이고요 how long 아까 뭐 나왔었죠? how 뭐 나왔었죠? how 멋지었네 how far how far is it 나왔었죠? 얼마나 먼가요? how far 했어요 how long은요? 얼마나 긴가요? 그죠? 얼마나 길어요? does it take? 아 또 take가 나왔어요 네 take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랑 쓰이면 take는 시간이 걸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이거 맡겼는데요 이거 수선 다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음식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우리 얼마나 걸려요? 물어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거 요 한 문장으로 됩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문장 형식을 알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변형해서 더 많은 문장 쓸 수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what's the next stop? 다음 종류장은 어디인가요? what's 무엇인가요? the next stop 다음 종류장은요 사실은 동남아 여행 가면 사실 이런 거 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데 여행 가면 사실 대중교통 탈 일 진짜 거의 없습니다 뭐 뉴욕 정도 빼고는 다 차 타고 다니죠 유럽 가시면 대중교통 탈 일이 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다음 종류장이 어디예요? what's the next stop? 정도로 한다? 그냥 쓱 흘려들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면요 It's time to go It's time to go 가야 될 시간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It's time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to go 가야 될 시간이에요 공부해야 될 시간입니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It's time to study English 영웅 바실 시간이에요 It's time to go to sleep 잠잘 시간이에요 뭐뭐 할 시간이에요 It's time to 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야 우리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될 시간이야 It's time to go 라는 표현 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요 It's on the house 자 우리가 내가 낼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낼게 뭐예요? 내가 쏜다 내가 쏜다 한국말 이렇게 하죠 내가 낼게 요는 It's on me 우리가 오늘 먹은 거 이 계산서 It's on me 나한테 내 앞으로 있어 On me O N 언 쓰거든요 It's on me 똑같아요 It's on the house 는 뭐예요? 이거 집에 달려 있어요 네 우리가 가는 레스토랑이 어떤 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가게가 스스로를 지칭할 때 house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그 와인을 시키고 싶어요 와인 리스트 딱 보면 병으로 된 것들이 있고 glass 잔으로 파는 와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잔 와인들은 어떤 와인이냐 house wine이라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선택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house wine은 한 잔씩도 팔아요 뭐 보통 나라마다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5천원 하고 어떤 나라는 8천원 하고 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와인은 다 먹기는 좀 부담이니까 한 잔만 먹고 싶을 때 house wine 보통 시킵니다 왜요 그 house에서 고른 거예요 네 어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이죠 그 좀 가볍게 그냥 점심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데 가서 샐러드 하나랑 두 명에서 가서 스테이크를 하나 시켰어요 어 근데 이 스테이크가 아 저는 미디움으로 시켰거든요 근데 완전히 well done 돼서 나온 거예요 너무 좀 많이 익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일정이 있어서 다시 해달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익었어 그랬더니 어 미안해 바꿔줄까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 음료수 딱 갖다 주면서 it's on the house 라고 딱 저한테 얘기했어요 it's on the house 뭡니까 it's on me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house 이거 우리가 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낼게 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죠 it's on the house 그냥 house house 집인데 집이 맞아요 그 집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죠 house wine it's on the house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여행가서 훨씬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이요 누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할 수도 있어요 get in the line 무슨 말이야 get in the line line 선 in the line 선 그 안에 get 어 도착해라 들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get이 이제 얻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까 get there 하면서 get 뒤에 장소 나오면 어디 도착하다잖아요 get in the line 느낌 좀 오십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줄인지 모르고 앞에서 딱 섰는데 excuse me please get in the line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어 line line 선 줄 한국말로 하면 줄이에요 그래서 줄을 서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아 제가 이제 아저씨가 됐는지 이런 개그를 자꾸 하고 싶어요 옛날 때 허준 허준이 있었잖아요 허준이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했던 건 기억나십니까 허준이 제가 언제 고등학생 때 했나 뭐 한 20년 전에 허준 했었죠 전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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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나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 안서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준아 씨가 줄을 서시오 이보시오 get in the line get in the line 이 되는 거고요 어 그 밑에 보면 how's everything 이거 우리 식당 가면 맨날 듣습니다 그 특히나 북미권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데 있는 데는 팁 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웨이터들이 월급을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제 최저시급이 있잖아요 그 웨이터들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월급이랑 팁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팁이 이제 기본적으로 팁을 15% 정도는 내죠 그래서 그 팁을 받아야 되니까 뭐 물 조금만 떨어져도 와서 물 막 부어주고 와 오면은 음식 어떤지 물어봐요 how's everything 다 어떠세요 저는 보통 그냥 다 everything's good 이라고 얘기해요 everything is good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음식 어때요 괜찮아요 how's everything 그래서 음식이나 서비스 같은 거 어떠세요 누가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how's everything 그러면 대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everything 모든 게 everything is good 모든 게 다 좋아요 아니면 진짜 불만족스러울 때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걔들이 뭐 갖다 주면서 it's on the house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보면요 table for three please 라는 표현 나왔어요 자 테이블인데요 식탁이에요 for three 세 명을 위한 식탁이요 우리 딱 이렇게 들어가면 한국이든 외국이든 다 똑같아요 몇 분이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table for three please 아니면 그냥 for three 아니면 thre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table for three please 조금 더 three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표현을 한번 배워봤고요 그 밑에 있는 문장 보시면 I lost my ba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게 오늘 초간단 영어회화 4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1강 배웠어요 1강 때 I lost my wallet 이라는 표현이 배웠습니다 lost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 라는 표현입니다 I lost my bag 하면 저 가방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phone 하면요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passport 여권을 제가 잃어버리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라스베가스로 회사에서 출장을 갔었는데 차를 세워놓고 식당에서 식사를 누군가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같이 회사 다니시던 선배님들, 형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도 상무님이랑 같이 거기다 대고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만났으니까 이제 저희 상무님이 너네 먹은 거 우리가 내줄게 하고 내줘서 나갔는데 그 식사하는 새에 누가 창문을 깨가지고 그 안에 있던 가방을 다 가지고 갔어요 거기 회사에서 들어있던 노트북이랑 여권 다 들어있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차 타고 LA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8시간 걸릴까요? 꽤 걸리는데 이제 그분들 바로 당장 차 타고 가서 영사관, 대사관 가면 대사관, 영사관 뭐가 맞을까요? 큰데가 이제 대사관이고 미국같이 큰 나라들은 곧 도시에 영사분들이 계세요 가면 여권 재발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 그러면 대사관 내지 영사관 위치 확인하시고 전화해서 여권 잃어버렸습니다 해서 가면 긴급여권 만들어 드립니다 한 하루 이틀 걸릴까요? 한 2,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문장은요 we are fully booked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예약이 꽉 찼어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be ok book은요 뭐죠? 예약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뭐 왜 그러느냐고 생각해보면 옛날 때 누가 옛날 때 아주 옛날 때 편지로든 뭔가 전화로든 예약하면 이렇게 잉크 묻혀서 book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book이 책이란 뜻도 있지만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we are 우리는 fully 모두 다 booked book 하면 예약된 상태다 라고 해서 자리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거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마지막 장이 이제 좀 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이제 막 편집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 더 이제 들어가 있어서 지웠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 39문장 정도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막 you are welcome, I see 이런 거 배워서 좀 시시하셨을 텐데 뒤로 가면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배웠던 그런 문장들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숙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쉽지만 훨씬 더 활용도 높았던 문장들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